안녕하십니까 금요일 밤을 책임진 문단자 오늘 증시도 좀 많이 어려우셨죠 제가 항상 방송을 할 금요일마다 장대 은봉이 떨어지고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제 미국의 국채금리 10년물이죠 1.7% 급등을 하면서 뉴욕 3대 주스가 대폭락을 했었습니다 다우지스는 장중에 200포인트 가까운 상승률을 보이다가 5장 접어들어서 반납분을 다 완납을 하고 또 한 400포인트 가까운 하락률을 좀 보였습니다 현 구간에서 제가 이제 대전에서 올라오기 전에도 보니까 나스닥 선물지수는 계속해서 하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또 미국 금리 수준이 2%를 유지를 하는지 부분에서 미국의 펀드 매니저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간곡한 체크포인트를 한다는 기사와 소리도 있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분들도 한번 주요 이슈 체크를 좀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유가도 60불을 붕괴가 됐습니다 지금 미국과 러시아의 약간의 그 안 보이는 복리선이죠 복선이 좀 싸우는 그런 단계에 있다 보니까 유가도 60불이 좀 붕괴가 됐고 이런 부분에서 지금 달러와는 계속해서 상승을 좀 보였던 그런 하루였습니다 미국의 10년물 국채금리가 과연 2%대 인상이 되는지 우리 시청자분들 꼭 체크 한번 해보시면서 다음 주 월요일에는 엔시스가 공모 청약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 부분 꼭 한번 잘 보시고요 한국전력 같은 경우에는 2분기 전기요금을 발표를 합니다 다음 주 월요일 이 부분도 꼭 한번 잘 보시길 바라겠고요 그리고 아마 이제 3월 중순부터 4월 초순부터는 반도체에 대한 사이클 슈퍼사이클이죠 진입을 할 걸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실적의 낙간동까지 힘입어 다시 한번 상승률을 좀 보이는지 좀 체크 한번 해주시되 코스피 지수가 지금 현재 60일 이동평균선에서 방어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3000선이 붕괴되면서 3000선이 지지가 되고 그 다음에 3030, 3050포인트가 올라섰을 때 지지선과 저항성이 된다는 거 꼭 잊지 마시고 앞으로 이렇게 된다고 하면 오늘 일이 약 3030포인트 정도 지지선에 머물렀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앞으로 코스피 지수가 3050포인트 올라갈 때 방금 말씀드린 반도체 업종의 대표적인 주식이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슈퍼사이클 진입을 할 때 과연 코스피랑 어떻게 이 두 종목이 움직이는지 잘 한번 살펴보시면서 오늘 또 강의를 또 맛있게 준비를 했습니다 사실 뭐 제 방송을 보시고 톡방 많은 분들이 좀 오시는 경우도 좀 많이 있죠 그래서 오늘은 좀 복습과 동시에 종목을 찾는 방법을 우리 시청자 부터에 공개를 좀 하겠습니다 준비한 자료 한번 보면서 좀 우리의 재미난 공부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추세도 다 잠깐 한번 또 말씀을 드렸었죠 추세 경기 변동이 있다고 했죠 그럼 자 보세요 경기 변동이 있었으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국채 미국의 국채 선물지수가 같이 동반 상승과 하락을 반복이 됐던 이번 주였습니다 미국의 국채 선물지수가 1.7% 상승을 했죠 그렇기 때문에 뉴욕의 3대 지수가 대하락을 했습니다 그게 바로 뭐예요 경기 변동 중에서 일어나는 성장 정체 후퇴가 다 포함이 됐다는 거죠 지난 시간에 이 부분을 시청하신 분들은 이 내용적인 것을 잘 이해를 하실 겁니다 그래서 항상 지금은 추세는 어떻게 됐어요 추세가 지금은 하락 추세로 단전이 됐잖아요 그러면 다음 주 월요일 날 다시 다오의 지수가 상승을 한다면 코스피도 같이 따라서 동반 상승을 하겠죠 그런데 독일의 대표 종목이 지금 뭘로 바뀌신지 아십니까 대세가 바로 폭스바겐이에요 폭스바겐이 전기차를 생산을 하겠다 대선언을 하면서 시가총액 1위가 됐습니다 이 또한 전기차에 대한 추세가 계속 강하기 때문에 바로 추서죠 경제 분석이에요 앞으로 자동차 전기차 부품 관련주들이 대세론으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정부와 전 세계적으로 경유차는 생산을 하지 말자 그래서 하이브리드와 전기차 양성에 계속 힘을 실고 있습니다 제가 작년과 재작년에 중국을 갔을 때도요 중국에서는 경유차를 볼 수 없더라고요 그 넓은 땅에 다 휘발유차나 하이브리드차 그리고 전기차가 많이 있는데 앞으로 유럽에서도 하이브리드와 전기차가 바로 대세죠 그게 바로 이것 또한 추세의 의미로 해석을 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우리가 또 보셔야 될 게 뭐냐면 추세는 항상 상승과 평행, 하강으로 이루어진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방금 말씀드린 대로 뉴욕의 3대 지수가 하락을 한 것은 불규칙이잖아요 그렇죠? 엊그저 같은 경우에는 상승을 크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발언이 이제는 시들어진 거죠 이거는 누구도 예상치 못했던 거예요 금리 인상에 대해서는 누구도 예상치 못한 부분이죠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경제 변수의 변동성에서 4가지 불규칙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방금 첫 번째 추세는 꼭 기억을 하는 대세론인 거예요 무엇이 좋고 무엇이 나쁘고 호불호에 이끌리는 업종, 섹터, 테마가 같이 이 추세에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 톡방 우리 시청자분들께도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전기차 부품 관련주들은 3000포인트가 밀려도 코스 타기 900포인트가 밀려도 우리는 관심 있게 보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계절이 있죠 이제 봄이 왔습니다 오늘 날씨가 좀 덥더라고요 제가 오늘 봄 코트를 입고 왔는데도 땀이 날 정도로 그런데 이 계절이 이제 봄이 됐으니까 우리는 또 테마를 봐야겠죠 뭐가 있겠습니까 여행, 자전거, 숙박, 항공 등등 봄에 관련된 들을 보셔야죠 그럼 또 여름에는 뭐가 있어요 빙과 선풍기, 에어컨, 시원한 거를 동반한 또 가을, 겨울에도 여러 가지 업종과 섹터, 테마가 같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이런 것들을 경제 변수에 이루어지는 네 가지를 꼭 기억을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추세, 순환, 계절, 불규칙 변동을 꼭 기억을 해 주시고 이걸 토대로 우리가 차트를 보실 때 M자와 W자를 꼭 기억을 하셔라 그 다음에 지지와 저항을 꼭 머릿속에 놓고 반복 학습을 계속 하십시오 또 올라올 때 어떤 분이 우리 투파에 계신 시청자 분께서 종목을 하나 또 상담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 종목을 2주 전에 또 미리 상담을 해드렸던 종목인데 그 지지선이 깨지면 그때는 손절을 하시든 방법을 찾으시라고 했는데 그 종목을 또 가지고 또 종목 상담을 하세요 왜? 미련이 생기는 거예요, 미련이 그런데 항상 차트는요 순환 구조에 계속 반복되는 게 있습니다 이 또한 추세의 흐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겁니다 그러면 차트를 한번 보시죠 이제는 우리가 종목을 찾자고요 종목을 우리 시청자 분들께서 이데일리 TV 말고 타 경제 방송에서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경제 전문가가 얘기하는 종목을 선정을 해서 방송에서 말씀을 드릴 때 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무조건 그 종목을 얼마에 매수하십시오라고 해서 매수 들어가지 말고 차트를 보시자고 했잖아요 단순하게 이게 어려운 차트가 아니라 그림으로 해석을 하자는 얘기예요 그림으로 이쁜 그림으로 해석을 해요 제가 가장 좋아하는 차트는요 이런 바닷건입니다 자 오늘 릭스 솔루션 상한가 나왔습니다 릭스 솔루션 릭스 솔루션 상한가 나왔는데 편의점 가면 영양갱 껌 천원씩 하죠 오늘 겨우 상한가 찍으니까 600원 조금 넘죠 그렇죠 껌값보다도 못한 주식들이 2천 개 종목 중에 수두룩해요 근데 소용주를 또 싫어하시는 분들은 또 절대 안 하시죠 근데 저는 예전부터 증권사 있을 때도 그랬고 소용주들을 되게 좋아해요 대용주를 좀 너무 무겁고 증시 코스피랑 같이 연관되는 개별 선물이 있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소용주하고 지금도 현재는 해외 선물을 이렇게 리딩을 하면서 같이 움직이고 있는데 이런 바닷건에서 꼭 찾아야 될 거 지지선입니다 그 다음에 작년 11월달 차트부터 없다고 가정을 했을 경우 이 자리까지만 보시죠 여기까지만 차트가 있다고 가정을 했을 때 지지선을 찾았으면 이제는 저항선을 찾으십시오 그리고 어느 정도 바닥점을 다지고 올라오는 캔들의 주가의 흐름들이 있다고 하면 그 다음 찾으실 게 바로 골든크로스 자리입니다 무턱대고 급등을 하는 종목을 쫓아가는 것도 사실은 맞아요 가는 말에 올라타서 가는 것도 맞겠지만 우리는 저와 방송을 같이 보시는 시청자분들이나 저와 함께 계시는 톡바위에 계시는 시청자분들은 무엇을 하자 선추매를 먼저 하자는 얘기예요 선추매를 먼저 가자는 얘기예요 우리가 바닥권 차트는 뭐가 좋아요 내려서 하향을 할 수도 있고 내려서 오를 수도 있지만 바닥점을 지지를 보고 밀리고 하향으로 빠진다고 하면 매수를 안 하시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주가가 올라요 오르면 그때는 골든크로스를 찾고 뭘 해야 됩니까 5일 이동평균선에서 이제 양봉이 나오든 은봉이 나오든 5일 이동평균선이 20일 이동평균선을 올라타는 5일 이동평균선이 20일 이동평균선을 딱 걸쳐서 오르는 종목들을 찾으십시오 이거 정말 100% 맞는 거예요 제가 오늘 차트 릭스 솔루션 한번 보십시오 바닥 가다가 바닥점 다지다가 오늘 상한가 이렇게 나왔어요 빨간색 장때 양봉이 시원하게 나왔습니다 다들 우리 시청자분들 이런 거에 목마르시잖아요 이런 거 이런 종목도 좋아하시잖아요 그래서 무턱대고 이런 데서 물리지 마시고요 찾자고요 종목을 개별 종목들을 찾으세요 테마를 찾으시고 섹터를 찾으실 때 바닥권 차트를 첫 번째로 말씀을 드릴 테니 이런 종목을 찾으십시오 정말 100% 나옵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골든크로스를 찾으셨으면 추세가 완만하게 상승 추세를 가는지 5일 이동평균선 우회에 방금 말씀드린 대로 주가 즉 캔들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자 화면에 잘 보시면 5일 이동평균선 우회에 주가가 잘 오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이동평균선들도 잘 따라서 올라오고 있습니다 주가의 흐름 상태에서 이동평균선 우회에 후행성입니다 근데 제가 여기다 보조주표는 안 놨어요 우리 주린인들께서 이 그림도 보기 어려운데 MACD, 일목균, 볼리셔패드 너무 어려우세요 그래서 그걸 다 하지 마시고 이거는 완전히 기초적인 초급 과정이기 때문에 우리는 뭘 보자 2평선과 주가의 흐름만 보자라고 제가 항상 강조하게 말씀드리잖아요 그러면 5일 2평선에 캔들이 나란히 안착을 하고 잘 올라갑니다 상승 추세죠 정말 이런 자리들을요 분할 매수를 하시면서 들어가 보세요 아마 지금보다 우리 시청자분들의 주식 계좌에 플러스가 상당히 많이 올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항상 가다가 쉬는 구간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쉬는 구간이 있어서 불안하시면 또 박스건이 나오죠 어느 정도 한 20% 한 10% 정도 매도를 하십시오 수익이 나왔으면 그러면 나머지 구간이 5일 이동평균선이 하향이탈을 하는지 아니면 다시 오르는지를 한번 보세요 그 다음에 나머지 물량을 정리를 하셔도 늦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여기서 또 하나 말씀을 드리면 5일 이동평균선에서 주가가 주가가 캔들입니다 무조건 빠질 때는 장대 은봉이 발생이 된다고 누누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눈으로 지금 확인되시죠 그러면 상승 추세에 어느 정도 오르다 보면 뭐가 생긴다 변곡점이 생긴다 그 자리 구간이 바로 이 구간입니다 약간의 11월부터 매집이 끝난 이 동사 같은 경우가 하나 둘 셋 3개월이 지나고 나서 큰 장을 이뤘습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정점에 다다르니 하락삼각 패턴의 모습이 딱 나오면서 N자 파동을 한번 주고 그 다음에 하락삼각 패턴으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가장 또 양호한 모습은 무엇이냐 어느 정도 정점에 오른 구간에 지지선을 계속 받쳐놓는다고 말씀드렸죠 이거 지난주에도 보여드렸던 차트예요 그런데 이 동사가 여전히 아직까지 안 깨졌어요 안 밀렸어요 안 밀렸어요 그래서 이 종목을 제가 지난 시간에도 보고 보시라고 말씀드렸던 게 바로 이런 지지선과 그 다음에 터널에서 우 상향이냐 우 하향이냐 만약에 이 지지선이 깨지면 이 정도가 또 2차 피보 지지선이 되고 그 다음에 또 밀리면 3차 피보 지지선이 나오겠죠 1차 2차 3차 피보 지지선이 나오겠죠 만약에 하락 삼각 패턴에서 변곡점이 어느 정도 이루어진 상태에서 올라간다 그러면 충분히 이 동사 같은 경우에는 5만 원대도 강하게 상승 패턴을 다시 갈 수 있을 겁니다 항상 주가는 오르는 패턴에서 동사가 가지고 있는 힘이에요 그 힘이 뭐냐 회사의 이슈가 있을 테고요 기업 실적이 있을 겁니다 오늘도 뉴스를 보시면 사업기획 보고서가 기업 실적 공시가 많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도 지난주 금요일날에도 제가 기아차 회사가 장사를 너무 잘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주말에 항상 HTS를 놓고 1시간만 보시면 이런 기업의 이슈가 있는지 공시를 보시고 재무제표까지 한번 개선을 해서 보시라고 말씀을 드렸던 게 바로 이런 그림의 대목이에요 이런 차트의 그림이죠 왜 차트는 후행성이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선반영이 될 때도 있었어요 이 동사가 이때 왜 올랐을까요 이걸 찾아야겠죠 왜 또 하락을 했을까요 왜 누군가가 주가를 왜 뛰었을까요 개인 투자자들이 주가를 위로 올렸을까요 외인들이 올렸을까 기관들이 올렸을까 이건 또 뭐예요 수급이라는 거죠 주체 왜 이 종목을 이만큼까지 올렸어야 되는 이유를 우리가 찾아야 돼요 궁금증 궁금증을 찾아요 그거는 바로 뭐에 있다 ATTX 안에 다 있어요 어떤 증권사에 속보로 뉴스로 계속 데이터가 나오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무조건 증권 증권 방송 전문가들하고 전화상담이나 톡상담 이거 사실 안 하셔도 돼요 그냥 이런 거 한번 보셔도 되는 거예요 너무 내가 주린인데 어떻게 할까요 이거는 그냥 우리가 천천히 신문이나 어떤 검색창 있잖아요 거기에 보셔도 간단하게 다 설명이 돼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차츰해서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 차트 한번 보실까요 항상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바닷건을 탈출하는 종목은 상승을 준다 그런데 여기서 팁 하나 드릴게요 저는 소형주를 좋아하고 그동안에 사실은 전문가 생활을 하면 주식 매매를 못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저 같은 경우에는 실물 투자보다는 지금은 해외 선물 쪽으로 많이 연구를 하고 있는 입장인데 이렇게 장대 양봉이 나오면요 그 구간까지는 절대 안 밀려요 밀려도 이 자리가 너무 돈도 많이 들어갔고 자금이 쏟아붓고 힘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자리까지 밀리면 주가는 붕괴가 됩니다 하지만 AB 프로바이오 같은 경우는요 완전히 어떻게 됐어요 역부위자형으로 나왔죠 500원 400원때부터 매집을 10개월 동안 했던 게 4천원까지 왔다가 다시 지금 800원 900원대까지 하잖아요 전 솔직히 이거 다시 한번 지지소만 받치면 회사가 상패만 안 된다면 이거 가지고 그냥 정말 소액으로 들어가서 하고 싶어요 자 닉스솔루션 120만원 150만원 가지고 2천주 3천주만 가지고요 매집해서 들어가잖아요 하루에 3, 40만원씩 수익 나왔어요 정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종목들이 무조건 상한가를 치고 방금 앞서 본 차트를 보고 설명을 드렸듯이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우하향을 할 수 있고 우상향을 할 수 있다 첫 번째 꼭 기억을 하십시오 우상향을 할 수 있고 우하향을 할 수 있는데 우하향을 하게 되면 안 보면 돼요 그 차트 미련 없이 보시다가 버리시다가 다시 어느 정도 돌아섰을 때 다시 관심 종목에다 넣으시고 보시면 되는데 우상향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잘 보세요 장때 양봉을 주는 구간까지는 특별히 밀리지 않았죠 장때 양봉을 줬던 밀린 구간에 두 번째 시가자리 부근까지는 왔습니다 이게 하나의 패턴이었죠 하락추세 패턴이었죠 그래서 방금 차트 보면서 말씀드렸듯이 상승을 했던 자금과 힘이 소멸되기 전에 나올 때는 뭐가 나온다 장때 은봉이 나오는데 어디서 나온다 5일 이동평균선에서 분명히 반드시 나온다 자 여기까지 두 개의 차트를 보시면서 체크할을 꼭 하셔야 될 게 바닷건 차트일 경우에는 우하향을 할 수 있고 우상향을 할 수 있는데 우상향을 하면 장때 양봉의 힘이 강하게 실린다라는 거 그 다음에 눌림목 주고 다시 오르는 패턴 자 여기서도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N자 파동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 구간이 이렇게 올라간다고 하면 사실은 이제는 앞으로 다음 시간에는 제가 엘리어트 파동 이론에 대해서 잠시 설명을 또 1시간 정도 할 거예요 엘리어트 파동은요 1, 2, 3, 4파동이 5파동까지 왔을 때 5파동까지 왔을 때 이 5파동이 3파동의 2.5배의 상승률을 보여야 엘리어트 파동 5파에 그게 맞는 설법인데 이 동사 같은 경우는 파동 이론에는 잘 맞지 않았어요 원래 더 올라갔어야 되는데 근데 거의 그 정고점 부근까지는 올라갔다가 하락 추세로 왔을 때 장때 양봉이 나오면서 은봉이 나오면서 신호를 줬습니다 나 주가 빠질 거야 주가 빠질 거야 이런 신호를 줬고 두 번째 첫 번째 구간에 은봉이 실렸을 때 구간에서는 쉬어가는 구간이죠 차트를 보고 과거 차트를 보고 어떤 사람이든 다 예측은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저희는 뭘 보고 얘기를 하자 5일선에 주가가 안착이 되나 주가가 하락이 되나 자 5일 이동평균선 아래에 주가가 하락을 하니까 완전히 하락 패턴이죠 보세요 주가가 밀리면 5일 이동평균선 밑에서 이런 주가 은봉이 생깁니다 그리고 거래량이 약해지고 점점 주가의 캔들은 짧아지죠 이렇게 힘이 강하게 실렸던 모습과는 정바르게 하락수세 패턴에서 종목을 찾으실 때는 5일 이동평균선 아래서 주가는 반드시 짧게 형성이 된다는 거 잊지 마십시오 힘이 없어요 쉽게 말씀드려서 시장에서 소외가 된다는 거죠 이런 부분을 우리 시청자분들이 체크를 하실 때는 가장 뭘 찾으셔야 돼요 가장 큰 거 뭘 찾으셔야 돼요 은봉 떨어지는 국어 아니잖아요 하락추세 그런데도 하락추세에서는 종목을 찾을 수 있다 어떻게 이제는 지지선을 찾고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정점에 다다르면 5일 이동평균선에 뭐가 움직인다 주가 즉 캔들이 이렇게 도는지 다시 우하향으로 빠지는지 우리는 시청자분들은 이 두 가지만 찾으세요 이 두 가지만 바닷건일 때 우하향을 할 건지 우상향을 할 건지 그리고 어느 정도 하락추세 패턴이 나오다가 정점에 다다르면 완만한 지지선을 지키고 턴을 할 건지 다시 지지선까지 빠질 건지를 우리 시청자분들은 꼭 체크를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차트 한번 보시죠 역별에서도 우리는 종목을 찾을 수 있다고 강하게 저는 우리 시청자분들께 설명을 드렸습니다 저는 바닷건 차트를 가장 좋아하고요 두 번째는 역별 차트를 가장 좋아합니다 누구든지 올라가는 차트는 다 찾을 수 있죠 저 근데 저도 사람이지라 무섭습니다 언제 주가가 빠질지 몰라서 그래서 이렇게 관망을 해요 이 종목을 가지고 관망을 합니다 관망을 하는데 보니까 상승을 했던 구간까지도 훨씬 더 밀렸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딱 보죠 이 종목을 어라 어디까지 밀렸는지 그래 한번 보자 역별 차트에서 가장 중요한 대목 하나 이것 또한 오일선입니다 여기서는 절대 매수를 할 수 없는 구간이죠 시청자분들이나 저나 무섭습니다 공포심리에 사는 거는 사실 맞습니다만 아직까지 추세에서는 보면 오일선 밑으로 주가가 움직이지 안착을 한 건 아니에요 하지만 이 종목을 놓치신 분들은 아이고야 이때 살 걸 이때 살 걸 이렇게 매수를 할 걸 말씀들은 많이 하세요 하지만 이게 다시 빠진다고 하면 아유 그때 그때 안 사기를 잘했네 이렇게 또 말씀들을 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차트를 보시고 늦더라도 안전하게 가자는 얘기에요 안전하게 자 오일선의 주가가 안착을 합니다 그럼 저 같은 경우에도 추세는 하락 추세에서 반전이 되겠지만 이쯤에서 저는 분할 매수를 하겠어요 분할 매수를 그러면 일단은 상한가 금방까지 한번 왔고 밀린 구간에 정거점까지 한번은 더 탈환을 했습니다 완전히 이 고지를 탈환을 한 거죠 그러다가 다시 한번 윗꼬리만 준 거는 뭐냐 시세차익 매물대가 나왔다라는 얘기에요 누군가는 여기서 주가를 이렇게 올리려고 했지만 이게 꼬리를 점점 다른 거죠 쭉 빠진 거죠 그래서 윗꼬리까지도 밑꼬리까지도 우리는 인정을 하자 왜 이게 바로 저항선이니까 이게 바로 지지선이니까 간단하잖아요 저 김선철은 우리 시청자 분들께 어려운 걸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저항 지지 오일선에 올라타는 골든크로스를 찾고 오일선에 주가가 안착을 하는지 밀리는지 이 네 가지만 들어가면 돼요 그 다음에 찾는 거는 추세가 하락이냐 상승이냐 우상향 우향향 이것만 찾으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주가는 방금 말씀드린 대로 윗꼬리까지 우리가 정리를 하자고 그랬잖아요 윗꼬리까지 그러면 저항이 됩니다 저항이 됐죠 저항이 된 구간에서 주가는 밀렸습니다 그럼 이 구간까지만 보면 하락삼각 패턴이 나오죠 그림을 그리세요 그냥 그림을 본인들이 정석이 아니시더라도 어 이게 우삼각형인지 아니면 V자 반등이지 N자 파동인지 이거를 일단 그려보세요 한번 모니터에다가 이렇게 지우개로 한번 이렇게 놓고 이게 맞나 이렇게 한번 그림을 그려보시라고 했죠 모바일 차트 가지고는 잘 안 보여요 그래서 항상 HTS 놓고 보시라고 하는게 이런 큰 그림 그 다음에 거래량이 왜 실리는지 이런 종목들이 나올 때는 이런 주가의 흐름들이 나올 때는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또 평균 거래량의 2.5배 이상이 증가를 하면 뭐가 터진다 장대 양봉이 실린다 또한 반대로 얘기하면 5일선에서 주가가 땅 하고 꺾일 때는 뭐가 나온다 그만큼 순매도 물량이 나와서 평균 거래량의 2.5배 이상의 순매도 거래량도 반드시 나온다 그래서 주식은 항상 뭐다 W자도 나올 수 있고 M자도 나올 수 있고 구간반복이라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이 동사 같은 경우에도 패턴은 삼각이 두 번 나왔습니다 한 번 여기까지가 삼각 패턴 나왔죠 하락 삼각 여기서도 두 번 나왔습니다 이 밑에 자리를 없다고 우리가 가정을 하면요 완만한 지지선을 받치고 가는 정말 양호한 흐름인데 여기서 뚜껑을 딱 열어보니 이만큼 주가가 빠졌습니다 이거는 누구도 예상치 못하는 거예요 이거는 이 종목 이 회사를 관리하는 주체만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다른 주가를 관리하는 어느 누군가와 내가 자정거래를 이루어지는 이런 패턴인지는 시청자 여러분들도 저도 단지 판단을 못해요 단지 우리는 뭘 봐야 된다 어느 정도 내리는지 지지선을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뒤도 돌아보지 마시고 5일 이동평균선 위에 21 캔들이 생기고 21선을 돌파라는 멀찰자 골든크로스 황금 십자가를 찾자 반대로 5일선이 하락하는 5일선이 21선을 깨는 데드크로스가 여기서 발생이 되잖아요 십자형 데드크로스 죽음의 십자가가 여기서 발생이 되잖아요 반대로 골든크로스의 반대가 데드크로스이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시청자분들이 매수를 여기서 잘못 들어가셨어요 그런데 5일선에서 꺾이는 은봉이 생긴데도 속된 말로 한번 견뎌봐야지 어디까지 그래 네가 가나 내가 이기나 한번 해보자 저도 그걸로 인해서 많이 손실로 봤던 적이 있는데 만약에 이 구간에서 손절 또는 내가 여기서 탈출을 못했을 때 경우에는요 5일선이 21선을 깨는 데드크로스 자리가 있습니다 이 구간은 반드시 탈출을 하셔야 돼요 그러다 보면 줄줄 흐릅니다 주가는 자 이거를 잠시 한번 살펴볼까요 지금까지 본 대로 하락상가 패턴이 나왔습니다 데드크로스 나왔습니다 5일선이 꺾이는 자리가 그래서 장대 은봉이 실렸으면서 주가의 흐름은 나는 하락추세로 갈래 하락추세 패턴이 나왔죠 자 그 다음에 어느정도 돌아섰으니 그래도 내가 관심종목을 갖고 있어 나는 무조건 이 종목을 들어가서 수익을 절대 내야 돼 삼성전자 기아차 현대차보다 나는 이 종목이 너무 좋아서 나 무조건 사야 돼 하시는 분들은 끝까지 지지선을 보세요 추세를 보세요 돌아서잖아요 주식은 주가는 항상 M자와 W자를 계속 반복을 합니다 정말 계속 반복을 해요 최근에 바른손 E&I 그리고 또 뭐 있어요 마니커 계속 박스건 이었잖아요 이제는 어느정도 지지선을 아니 참 저항선을 돌파하고 올라가잖아요 그럼 이때 또 뭐라는지 아세요 저한테 전문가님 그럼 지금 들어가도 되나요 저도 사람이라 여기서는 강력치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실 때는 제가 톡방이나 시청자분들께 방송에서 이렇게 종목을 잘 보십시오라고 말씀드리는 종목들은 반드시 3,4일 있다가 꼭 쳤습니다 제 톡방에 들어가 보시면 확인하실 수 있어요 왜 저는 사실 지금 주식은 못해요 방송국과 저와의 계약 때문에 절대 하면 안 돼요 그런데 종목을 찾아 드리잖아요 관심있게 보시라고 했잖아요 후성 지금 10% 이상 다 수익 나셨잖아요 왜 어느 정도 바닥점과 지지선을 확인하며 그 다음에 턴이 되는 종목을 찾자고 말씀드렸잖아요 후성 9,200원 9,300원에 들어가신 우리 시청자분들은 지금 거의 만천금방까지 왔잖아요 그러면 3월 신학기라 애기들 신발도 사주셔야죠 가방도 사주셔야죠 저도 어디 명품 코트라도 하나 입으셔야 되잖아요 그런 것들이 우리는 주식은 재테크잖아요 돈을 벌기 위해서 하는 건데 까먹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런 추세의 전환점만 어느 정도 90점만 찾는다면 우리 시청자분들이 종목 찾을 때 역별 구간에서도 뭘 찾자 5일 이동평균선에서 주가 캔들이 안착하고 골든크로스가 나오는 구간을 찾자 지금 주식 거래 무조건 안 하면 저 혼자만 바보가 되고 소외되는 것 같죠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안 하셔도 돼요 지금 주식 거래 안 하셔도 되고 일주일만 공부하세요 관찰하세요 모의 투자를 먼저 하세요 무조건 실전 투자가 해야 내가 돈이 벌 것 같고 이렇게 될 것 같죠 절대 안 그러십니다 안 되시면 모의 투자라도 하세요 요즘 증권사 다 HDS 쓰실 때 모의 투자가 다 있잖아요 모의 투자 계좌 개설 자동으로 되니까 신청하셔가지고 옆에서 시뮬레이션을 한번 데이터를 만들어보세요 시청자분들께서 저는 예전부터 보험회사 증권 제가 예전에 미래에셋 보험 설계사분들 한 10년 가까이 강의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펀드보험 계약을 할 때 주식형 펀드가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주식을 저는 보험 설계사분들한테 FP의 그분들께 설명을 할 때 항상 차트를 같이 강의를 설명을 드렸어요 그러다가 그런 분들 중에서 증권 투자 상담사 자격증을 따져가지고 증권사 입사를 하신 우리 보험 설계사 분들도 몇 분 계셨는데 그분들한테도 항상 말씀을 할 때 보험 설계사 시청자분들한테 말씀을 드릴 때요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자 고객분들께 주식형 펀드를 이거를 가서 계약을 하시기 전에 이 주식형이 어떤 종목에 들어가고 어떤 간접 펀드로 이루어질 때 종목을 꼭 먼저 꼭 봐라 상품을 판매를 하기 전에 종목을 먼저 보라고 꼭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내가 이런 종목도 모르는데 무조건 상품을 판매를 할 수는 없지 않았습니까 내가 차트를 모르는데 우리 추천자분들께 이거 매수하십시오 매도하십시오라고 감히 설명을 못 드리잖아요 차트는 이 안에 다 답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제가 강력하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지성 꼭 찾으십시오 역배열 차트에서도 무조건 골든크로스 찾으십시오 아시겠죠 꼭 한번 찾아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박스건 지루하죠 지루하죠 여기서 샀는데 이만큼 갈 줄 알고 이만큼 갈 줄 알고 샀는데 안 가요 전문가님 이거 어떻게 할까요 좀 기다려 보시죠 지루해 아니 이때 다른 종목도 이렇게 올라가는데 어떻게 할까요 그래서 이걸 바로 뭐라고 하냐 우리는 박스건 매매기법이라고 합니다 박스건 매매기법 박스건은요 바른손 E&I 그 다음에 마니커를 보십시오 그리고 몇 개의 타 종목들이 좀 있습니다 오늘 상한가가 나왔던 닉스 솔루션 같은 경우도요 바닷건의 박스건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런 종목들이 저항선을 돌파하는 모습들이 많이 나왔죠 즉 방금 말씀드린 대로 저항선을 주가가 뚫으면 전정곡점까지 움직일 수 있는 패턴이 나온다 이게 지금 마니커예요 오늘 마니커 같은 경우도 어제 720원대 돌파를 했나요 이게 원고를 쓸 때 거의 한 700원대 부근이었네요 720, 30원 1000원짜리 밑에 종목은 호가당 이런식 움직여요 그러면 10원을 올리기 위해서는 여러가가 움직여야 돼요 100원을 올리기 위해서는 105가가 움직여야 되죠 그렇죠 곱하기 곱하기 해야 되니까 그럼요 1원을 올리기 위해서는요 지난 시간에 그거 말씀드렸죠 현재가창에 지금 현재 뭐가 있어요 현 주가가 있고 4자 주문 대기 8자 주문 대기 있죠 여기에 수십만 주 수만 주 수백만 주 수백만 주 가 있는데 이거를 다 소화를 시키고 올라가야 되는 천원짜리 미만의 주가들은 1원의 호가들이 굉장히 더 삼성전자 기아차 올리는 금액보다 더 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소영주를 좋아하는 게 힘이에요 힘 파워가 있다는 얘기예요 소영주들은 1원짜리 호가에 움직일 때 이 대비적인 금액과 기아차 호가 주당 50원 100원 2000원 1000원 이렇게 올리는 대형주보다 이런 1원짜리 종목을 올리는 힘들이 소영주가 더 강해요 자 오늘 방송을 보시고 주말까지 제 방송은 재방송을 합니다 자 이 방송을 보시고 이 대목을 이해를 잘 하셔야 돼요 1원의 호가를 올리는 힘과 100원 50원 1000원 500원 올리는 호가가 가장 어떤 게 힘이 더 센지 월요일날 지켜보십시오 왜 200원을 올리기 위해서 1원짜리 움직임이 200호가를 움직여야 돼요 엄청난 힘이에요 그럼 자금이 들어와야죠 이런 부분 그래서 이 박스건 매매 구간을 할 때 1000원짜리 미만의 동전주를 하시든 기아차 8만 7천원 8만 7천원 까지 왔죠 그런데 기아차 8만원 깨졌을 때 7만 5천원 까지 깨졌을 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시청자분들 저한테 더 내려갈까요 지금 매수할까요 저는 7만 5천원 지지 받쳐놓고 대응하시고 9만원 떨지 못하고 8만 6천 5백원대를 저항으로 잡아놓고 그래도 대략 얼마 나왔어요 주당 만원 나왔잖아요 그러면 그때 8만원 밑에서 선취매를 하셨던 우리 시청자분들은 이미 수익구조로 해서 신학기를 맞은 자녀분들한테 좋은 운동화라도 하나 사주셨겠죠 그리고 이쁜 와이프나 애인한테 좋은 선물을 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이 박스컵매매는 가장 힘든 게 뭐냐면 지루한 횡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시청자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또 싫어하는 종목들도 이런 패턴을 싫어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어렵게 앞에 차트 두세 개 정도를 보여드렸던 차트처럼 급등을 하거나 역배열 차트를 모르시거나 어렵다고 판단을 드시는 분들은 이런 종목들을 찾으십시오 이런 패턴을 찾으십시오 왜 지지선은 쭉 받쳐있습니다 밀려도 밑꼬리를 달잖아요 밑꼬리가 뭐예요 누군가가 더 이상 주가를 밀리지 않기 위해서 뭘 한 거죠 주가 관리를 한 거죠 윗꼬리는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바닷건에서 어느 정도 매집을 했던 주가의 매도 물량 이라고 매도 물량 이라고 했죠 시세 차익 매도 물량 으로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윗꼬리의 정점 부분과 밑꼬리의 정점 부분을 우리가 인정을 하자 이 자리도 분명히 지지선과 저항선이 된다고 그래서 박수권 구간이 재미있는 게 뭐냐면 매수했다가 이 저항선 부근을 돌파를 못 하면 매도를 하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러면 그러면 또 사요 그럼 만약에 이게 선물이었으면 정말 재미있었겠죠 자 우리는 주식시장에 인버스와 레버러지가 있습니다 인버스는 하락을 예상을 하고 투자를 하는 거고 레버러지는 상향을 우리가 가능성을 열고 투자를 하는 게 레버러지입니다 그런데 선물에서는 우리는 그냥 양매도 매매기법이라고 있죠 소위 하방 투자 상방 투자라는 우리는 용어를 씁니다 나는 하락을 예상하고 미니 나스닥 선물지수에 한틱을 투자를 합니다 자 이러면 수익구조죠 그럼 누군가는 나는 상승에 투자를 할 거야 그럼 또 수익구조 이 박스컵 매매 구간에서 나오는 선물 차트는 정말 가장 기본적으로 그냥 용돈 정도나 벌 수 있는 그 수준이고 이런 박스컵 구간에서 우리가 주식 투자를 했을 때는 또 뭐가 하나 또 리스크가 있냐 몰빵을 절대 해서는 안 됩니다 몰빵을 절대 해서는 안 됩니다 왜 지지선을 어느 정도 놓고 이 주가의 흐름을 분할로 들어가셔야 돼요 이것도 분할 매수는 박스건이든 역별이든 뭐든 다 마찬가지지만 또 저의 철학이 또 담겨있는 내용일 수도 있어요 자 그래서 이 동사를 봤을 때 지지 지지 지지선 계속 가잖아요 그렇죠 지지선 받치고 저항 저항 때 뚫지 못하니까 또 자 M자 한 번 나왔죠 그럼 여기서 이제 어떻게 돼요 W자 나왔잖아요 M자와 W자는 계속 순환 반복이 된다라고 말씀드리는 것들이 바로 이런 대목입니다 이런 패턴이죠 여기까지 이해를 하셨으면 우리 시청자분들이 나는 어떤 패턴이 좋아 라는 거를 이제는 철학을 가지십시오 이제는 나의 매매 기준법을 바꾸셔야 돼요 그리고 실전 투자가 무서우신 분들이나 고점에서 물리셔서 방송을 하는 전문가 분들께 상담을 하기 전에 HTS를 먼저 보는 방법을 또 찾으세요 제가 예전에 그 MTM 방송을 먼저 처음 첫 방송을 2007년부터 2008년부터 첫 방송을 할 때 HTS 보는 방법을 제가 처음으로 공개를 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실시간 3분봉 차트를 열어놓고 단기 매매 그때 금융위기가 왔을 때 2008년도 10월 이후에 12월 달에 방송을 처음 할 때 3분봉을 딱 열어놓고 단기 매매 그 전날의 테마 상한가 나왔던 종목들을 딱 놓고 시청자분들께 어떻게 매매를 하라고 딱 설명을 좀 드렸던 게 2008년도인데 그때도 가장 중요한 걸 뭘 항상 설명을 드렸냐면 지지선과 저항선 꼬리 부분이었어요 항상 상한가는 상한가 차트를 보기 전에 잠깐 전 거 한번 보시죠 이런 상한가가 나오는 종목들은요 뭐가 있냐면 거래량이 실립니다 꼬리가 항상 있죠 그래서 이거를 분차트로 딱 이건 일봉이잖아요 분봉차트로 딱 넘어갈 때 꼬리들이 많이 실립니다 이런 꼬리들이 쭉쭉 이런 꼬리들을 우리는 감당을 못해요 시청자분들은 새가슴이라 저도 새가슴이라 감당을 못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도 우리는 꼬리들은 다 인정을 해야 된다고 말씀드리는 게 박스껏 매매 기준에서 밑꼬리를 달고 쭉 올라오는 차트 있죠 그래서 분봉차트를 보고 하셔야 돼요 분봉차트를 단순하게 일봉은요 과거 데이터의 학습일 뿐 내가 실전으로 오늘 매매를 하기 위해서는 3분봉차트를 꼭 열어놓으셔야 돼요 왜 꼬리의 흐름을 보자는 얘기예요 요즘 최근에 세원이 어제 되게 좋았잖아요 오늘 어차피 조종파동이 다 나왔으니까 세원도 조종을 받았단 말이에요 근데 세원이 어제 시세차익에 처음에 6,850원대를 돌파를 못할 때 세원의 주가 흐름은 이런 윗꼬리가 나오더라고요 누군가가 6,500원대 6,500원대 6,000원대 매수를 했던 투자자들이 있다면 주가가 어느정도 올라가니까 쭉 물량을 쏟아냈겠죠 그러다보니까 몸통으로 왔던 주가가 윗꼬리가 생겼습니다 그런데 막판에 갑자기 어디서 힘이 실렸는지 이 윗꼬리를 몸통으로 만들어서 양봉을 만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체크를 하시라는 게 몸통으로 밀린 여기서 지지선이 깨졌던 구간에서 은봉이 나왔다고 가정을 하시자고요 은봉이 나왔는데 이게 바로 밑꼬리를 달아주는 은봉의 모습인지 아니면 그냥 몸통으로 빠지는 은봉인지 이 두 가지를 우리가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꼬리라는 거는 밑꼬리라는 거는 너무나 이쁜 거예요 주가관리를 한다는 거고 윗꼬리는 나쁜 거죠 누군가가 시자차익 바닷건에서 산 투자자들이 이쯤에서 나는 그냥 수익실현하고 나오겠습니다 가정의 모습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캔들이 가장 중요한 의미는 뭐냐 주가의 안착입니다 오이산의 안착이지만 꼬리까지 우리가 봤을 때 그래서 다시 박스껏 매매 기법으로 돌아가면 이런 꼬리들 있죠 왜 제가 꼬리를 지금 그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지지선이 어느 정도 이렇게 있잖아요 꼬리들을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꼬리 일봉에서요 꼬리는요 정말 중요한 거예요 이거 모르시면 주식하지 마십시오 나 어디 가서 주식해 삼성전자 얼마에 샀는데 누가 사라고 해서 샀는데 하지 마세요 그냥 모의투자 하세요 진짜예요 꼬리를 꼭 확인하셔야 돼요 이거는 시자차익 매도 물량이기 때문에 이거 또한 주가의 하락신호입니다 무조건 오일선에 오일선에 은봉이 생기고 오일선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오일선에 은봉이 생기는 하락신호도 있겠지만 윗꼬리 은봉에 윗꼬리가 나오면 이것 또한 탈출을 하셔야 되는 신호예요 아시겠죠 다시 올라가겠지 올라가겠지라는 개인의 기대심리는 버리시고 시장을 차트를 이기려고 하지 마십시오 제가 미혼이잖아요 나이가 저도 꽤 많은데 미혼인데 요즘 최근에 제가 좋은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 사람이 저한테 항상 차트를 제가 그 사람도 조금씩 주식을 해서 제가 이런 종목 한번 봐봐 이런 종목 하나 봐봐 했는데 그 사람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차트를 이기려고 하면 내가 지더라 그런데 저보다 더 좋은 조언을 해주시더라고요 저한테 차트를 이기려고 하지 마십시오 시장을 이기려고 하지 마십시오 단지 우리는 살아남아서 시장에서 살아남는 분들이 시청자분들이 강한 분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패턴을 딱 한번 보시면 똑같아요 이 박스권 구간에 이런 모습들은 바른손 ENA 그리고 마니컬을 한번 보시고 제가 이 방송에서 이런 용어를 써도 좀 될지 모르겠지만 그냥 소액 300, 500만원 정도로 가지고 모의투자를 하나 싫어하시는 분들은 이런 거를 입성을 한번 해보실 때 분할 매수를 해서 지지선 그 다음에 저항선이 돌파가 되는지만 우리는 확인을 하시자고요 그 다음에 방금 말씀드린 마니커에서 말씀드린 이런 은봉들이 나오는 것도 뭐다 주가의 하락신호다 그래서 우리 시청자 분들은 이런 걸 가지고 공부를 꼭 하셔야 돼요 항상 금요일날 제가 방송을 할 때 주가가 한 번인가 두 번 빼고는 다 하락을 했어요 저도 좀 기분 좋게 이제 봄날씨에 맞게 더 좋은 강의를 해드리면서 좀 코스피나 코스닥이 좀 활기차게 좀 움직여주면 좋은데 저는 그래서 항상 이 방송을 우리 시청자분께 지루하지 않게 좀 만들려고 해요 그래서 사실은 차트는 어디 내놔도 빠지지 않을 겁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 시청자분께 강하게 이런 이 평선 굉장히 기초적인 거잖아요 자 이제 마무리를 할 건데 5일선에 21선이 21 5일선이 21 이동평균선에 안착하는 골든코루스를 찾으시고 항상 누누이 제가 말씀드리는 지지선 저항선 찾으세요 그 다음에 또 뭘 찾으시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주가의 윗고리와 밑고리를 우리가 인정을 하자 이런 것을 다 말씀드렸으니까 꼭 오늘 체크하시고 오늘 본방을 못 보시는 분들은 또 우리 토요일하고 일요일에 재방송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좀 보시면서 오늘 방송은 이 공부 학습법은 좀 그렇게 마무리를 할 거고 바른손 E&A를 숙제로 내드릴게요 박스건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우리 시청자분들 주말에 보시고 그 다음에 수급 이 동사를 누군가가 주가 관리를 할 거 아닙니까 수급이 어떻게 나오는지 외국인들이 얼마를 가지고 있는지 기간 개인 물량이 어느 정도 있는지 체크하시면서 진행을 보시면 될 할 겁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는요 이 차트를 이제는 숙제를 우리 시청자분들과 할 거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는 다른 게 아니라 해외 선물 이데일리 TV에는 해외 선물 증권 전문가가 안 계세요 그래서 지금 제가 해외 선물 전문가로 겸하면서 본격적으로 4월달에는 해달라고 요구가 와 있어가지고 제가 마무리 부분에서는 제가 주식과 앞으로 해외 선물을 같이 할 거고 다음 주에는 제가 해외 선물에 대해서도 왜 해외 선물이 중요해서 이거 때문에 사실은 우리나라 국내 증시에 영향이 많이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앞으로 포맷을 제가 잡고 좀 해드릴 테니까 주말 좀 편하게 보세요 좀 웃으시고 항상 웃으십시오 아시겠죠 저는 이제 또 대전 내를 갈 테니까요 한번 꼭 한번 보시고 다음 주에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행복한 주말 되시고요 수고하셨습니다